그의 여름 싹 튼 작은 사랑이 이제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화사한 미소의 한 여자가 속 깊은 한 남자를 만나 해바라기처럼 환한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여름 빛나던 햇살은 지금도 그 사랑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35억 아시아인들의 휴먼 감동 프로젝트 한지붕 아시아인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 되는 시간 러브인 아시아 오늘 주인공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결혼해 오신 응웬티 칭씨와 그 가족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칭씨라고 불러도 되나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가족 소개 좀. 네. 저 베트남 성웬티에요. 그리고 이름 칭이에요. 저 한국 이름 윤서정이에요. 그리고 저 우리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송승민이에요. 한국 이름이 윤서정 씨라고 하셨어요. 아주 예쁜 이름이신데 남편분이 지어주셨나요? 네. 제가 저준 겁니다. 처음에 제가 좀 저질러라도 고민하다가 그 장면가에 대해 부탁을 했거든요. 그 칭하고 그 정하고 윤서정. 마지막 마지막 이름 정. 그게 좀 닮아서. 본인이 또 그걸 원하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두 분께서 러브인 아시아를 자주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봅니다. 어떠세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네.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집 만남도 참 운명적이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부부하고 비교해서 절대 운명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저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런 건지. 우선 저 두 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고향도 나이도 다른 이들이 한데 모여 우리말 산매경에 빠져 있는 이곳. 한국생활 3년차 응우앤티칭. 한자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이곳에 다닌 지 이제 겨우 두 달. 아직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지만 열이만큼은 누구못지 않습니다. 마음 쉰 예수. 이렇게. 잘 맞췄어. 오늘 굉장히 잘했어. 처음에 한국 오니까 한국만도 아직 못했고 생환도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문화 아직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어요. 시간 있으면 다음에 한국만 조금 알아. 문화도 조금 알아도. 괜찮아. 하나 안 힘들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요리교실까지 다니는 응우앤티칭. 오늘의 요리는 잡채인데요. 어쩐지 능숙한 솜씨입니다. 모두들 그녀의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국 요리를 하고 수다를 떠는 이 시간이 이들에겐 짧지만 아주 달콤한 시간입니다. 선생님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도 좋아하고. 한국 생활 3년째. 이제 한국 생활의 맛에도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간이 어때요? 맛있어요. 간이 맞아요? 네. 처음에 한국 오면 저 멸치볶음 먹어보고 싶어요. 그때 멸치볶음 어떻게 해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해요. 혼자 해요. 멸치 된장 많이 넣었어요. 그때 너무 차가 못 먹었어요. 네. 지금 저쪽이 와요. 한 번은 됐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지금 멸치볶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집에도 저도 해가 너무 많아요. 발걸음을 재촉하는 응우앤티칭. 3살백의 아들 승민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승민이. 혹시라도 한국말이 서툰 엄마의 영향이 미칠까 아이를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는데요. 어린 아들이 엄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승민아, 아빠 왔네. 아빠 왔었네요. 네. 아빠 왔었네요. 아이고. 어서 와. 잘 놀았어? 오늘 뭐 배웠어? 한글 뭐 배웠어? 여기 어르신. 소차도 배웠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잡채 배웠어요. 오, 맛있겠다. 누구보다 남편의 평가를 기다리는 부인. 이때만큼 떨리는 순간이 있을까요?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네요. 실력 많이 좋아졌네. 아직도 애틋한 두 사람. 첫 만남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베트남 여행길에 들른 관광 상품 가게. 그곳의 점원이었던 응우 앤티층 씨에게 오식 씨는 그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잃었는데요. 그 모습이 스마일하는 그 모습이 뭔가 모르게 참 좋았어요. 그게 운명이라도 보다는 사람의 느낌이 참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날 베트남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는데 안사람을 보고 선입견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루 최고도 아홉 번째 전화 왔었어요. 암호동만 안에 그냥 목소리만 해요. 그때 저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응우앤티층은 요즘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소액거리로 컴퓨터 부품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결혼 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집에만 묶여있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남편. 아내가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10년 만에 한국 갔다 와요. 이 직장도 남편이 발품을 팔아 직접 알아봐 준 곳입니다. 착하고 또 일 잘하고 한국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또 엄청 사랑을 많이 해줘서 보고 싶어서 가끔 여기도 오고 비 오는 날 데리도 오고. 바쁜 걸로 치자면 남편도 부인 못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의 부속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오식 씨. 농장 안에 있는 작은 풀뿌리 하나도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나 힘을 주는 건 아들 승민이와 부인입니다. 모처럼 한가한 오후. 퇴근 시간을 즈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아빠 승민 왔대. 아빠 승민 왔대. 아빠 승민 왔대. 아이고 더운데. 잘 놀았어. 여기 앉고. 승민이 아빠 보고 싶대. 그래 왔어. 우리 승민이 더운데 고생 많이 했네. 땅도 땅 가서 많이 흘리라고 생각했네요. 그냥 보통 나무 과자. 두 사람의 금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송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부인 자랑을 너무 하고. 근무 시간에 조금 짬 나면 아기 자랑하고 부인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꼭 탈북 칠처럼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참 재밌게 살고 행복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남편의 농장을 둘러보는 것도 응우엔티칭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꽃과 나무에 대한 남편의 설명이 곁들여지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입니다. 응우엔티칭 부부가 주말마다 들르는 곳. 바로 얼마 전까지 한 집에 살았던 시어머니 댁입니다. 며느린 시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항상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김치. 괜찮으세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아기 대놓고 그것 담으냐 하면 힘들 것 같아. 대박! 지금처럼 살가운 사이가 되기까지 가족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답답했지 좀 뭐. 서로가 말을 나는 거기 말 모르지. 얘는 여기 말 모르지. 뭐라고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었는데. 시방이 한 번 참. 나보다 더 잘할게 생겼는데. 여기 어머님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한테 저 고마워하고. 조금 더 미안하고. 저도 맘에 생각해요. 어머님도 너무 감사 많이 했어요. 고생만 하고 남겨 간다. 제가 고생하셔요. 수민아 봐 고생하셔. 예쁘고 음성도 한 번부터 잘했지. 말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해서 잘 살게. 어느 날 운명처럼 나타난 한 남자. 그 사랑 하나 믿고 물설고 낯선 한국행을 택한 한 여자. 때론 낯선 생활이 못 견디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들의 행복을 더욱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한 이 사랑의 꽃은 쉽게 시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의 꽃은 쉽게 시들지 않을 겁니다. 네. 일하면서 한국 문화 또 언어 배우시랴 또 일도 하시랴 가정 돌보시랴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베트남 여행 갔다가 부인을 처음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통화를 9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전화 요금이 꽤 많이 나왔겠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서울대학교 루에인 학생을 통해서 그 학생이 한국말도 하고 베트남어를 할 줄 아니까.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그렇죠 이렇게 받아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실 때 양가 어른들께서는 그래 이러셨어요 아니면. 안 사람에 대해서 아직은 사회에서 인식이 편견이 좀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반대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50대 50 좀 반반. 제가 나이가 38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반이셨어요. 그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안 사람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결혼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부터 사실 더 어렵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우리 칭 씨. 눈물 많이 나죠. 네. 부모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고항 돌아와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또 고향 생각 또 친정 생각 많이 나셨을 텐데 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일단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국제결혼이 편견이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사람이 아기를 가지니까 주변에서 2세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보는 편견이 아직까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실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에 관한 기사 때문에 한국 베트남 양국 간의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도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한국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를 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트남 경제 중심지이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 호치민. 이곳은 독립운동가인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1976년 싸이공에서 호치민시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 이후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베트남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베트남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는 베트남 사회에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 참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베트남에 경제는 다른 여성 간의생에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요. 저는 아프리카가 많이 받기 위해 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거에요? 저는 찾아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요즘에 여성 간을 찾고 왁스에서 여성 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고 많아서 아니겠지, 제数의 언약에 대한 부족은 어떤 양 mas 아이의 personalities으로 가는데 한국에 대한 여성 간은人에게hus rede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신문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맞선을 기사로 다르면서 한국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화두가 된 것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묘사들. 국내는 물론이고 베트남 현지 여론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 뻔했던 이 문제는 해당 신문사의 사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호치민시 한인회를 찾았다. 숨가쁘게 돌아가던 사태는 마무리되고 이제 분노의 감정도 개광된 목소리도 가라앉은 상황인데 사실은 상당히 격분된 마음씨도가 되어버렸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베트남 여성 비하에 대한 분노는 있어도 반한 감정은 없다는 것이 현재 베트남의 여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 결혼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43배나 늘어난 지금.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는지 현재 한 준매업체를 찾았다. 단체 맞선이 아닌 1대1 만남만을 추선하고 있다는 이 업체에 이미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가입한 상태다. 사진을 다 보내고 그러나 보죠.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 주매업체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단체 맞선이다. 단체 맞선은 베트남에서 불법이고 단체 맞선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두 눈 싯발먹게 찾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웨딩 업체에서 그냥 가보니까 공항에 가보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며칠날 너 베트남 들어간다. 그래서 며칠날 공항에 가보니까 신랑들이 한 대여섯 명 있고 열 명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단체 맞선을 가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고. 불법인지도 모른 채 단체로 베트남에 오는 한국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는데 현재 여론은 어떤지 포치민의 한 신문사를 찾아갔다. 기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불법 부채에 의한 비합리적인 만남으로 국제 결혼에 상처받은 베트남 여성들. 앞으로 양국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올바른 국제 결혼의 의미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국제 결혼의 의미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송호식 응우엔티칭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호텔에서 관광 상품 판매를 했던 응우엔티칭. 친절한 그녀의 성격 때문에 늘 손님이 붐볐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관광 상품 판매점에 취직한 응우엔티칭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인정받는 직원이었군요. 그러던 중 그녀에게 지져온 운명 같은 만남. 베트남으로 여행을 온 송호식 씨가 응우엔티칭이 일하는 바로 그 호텔에 묵게 된 것. 관광 상품을 사기 위해 판매점에 들린 오식 씨. 상냥하게 물건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 비켜갈 수 없는 운명임을 예감했는데. 그 순간 수줍은 노출목의 가슴에 불을 당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응우엔티칭의 해맑은 미소. 첫눈에 응우엔티칭에게 반한 송호식 씨.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했던가. 송호식 씨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지만 그들 앞에 놓인 언어의 장벽. 예상치 못한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며칠 후 판매점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이 전화 한 통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으로 들어간 남편은 물샐트 먹는 구애 작전을 펼쳤다. 바로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을 통한 무작정 호텔로 전화를 한 것. 이 전화 한 통이 그들 부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온 nothing. 우리의 이런 방식을 Family 쉽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친구랑 혼자서 만족시건 이 전화 한 수 없이 liber적으로 마시고 싶다. 우리의 친구랑 같이 관계는 그런 방식이 궁금했다고. 우리는 저희의 그리스도 우연을 통한다고. 우리의 친구랑 같이 관계자가 취해 드디어 이내밍을 가 enfrent 있다. 네, 제가 안받고 싶다. 함께 안녕히 계십니다. 우리와 동일과 동일과 우리의 여기 Ona. 우주님과 함께 만나서 전화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을 운명의 끈으로 묶어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 송은식 씨를 대신해 베트남으로 전화를 했던 루엔 씨. 당시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그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남편의 애절한 글을 보고 그들의 사랑의 큐피트가 되어주었다. 신선생님은 결혼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손 사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은 교수가 되셨군요. 얼굴을 못 봤지만 여성분이 굉장히 착하고 그때는 한국말을 배우려고 학원도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좋은 일이 없지 않나 싶었어요. 진식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사고 있다는 걸 나도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고 한국마도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손 사장님도 찐한데 좀 잘해주세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역시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 좋은 오작교가 필요한데요. 두 분을 처음 만나게 해준 루엔 씨예요. 오랜만에 뵙는 거죠? 네. 언제 뵙고? 저 안 사람 와가지고 한 번 만났었거든요. 한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현상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두 분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듣고 기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눈물이 말이에요. 눈물이 말이에요. 반가워서. 네. 언니 너무 어느 밤에 너무 막 가워요. 네. 그렇죠. 나중에 베트남 헌문 직접 가면 그때 꼭 찾아서 만나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었죠. 단체 맞선이라는 것이 불법인데. 막상 당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단체로 어디 간다고 그러면 따라가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선하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불법으로 이렇게 성행한다는 게 조금 유쾌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현수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베트남 관련돼서. 근데 그 글귀들이 사실상 그렇게 딱 봤을 적에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렇죠. 딱 봤을 때 좀 나 뜨겁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떤가 모르시겠어요? 베트남 결혼 당사자이신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일단은 안 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낱말을 너무 좀 혐오감스러운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을 모아서 현재 보내기에 바쁜 거고. 또 거기서도 또 여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기에 바쁜 거고. 정말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또 국제 결혼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아시아를 하나로 이어지는 총 아시아 조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트남 가족분들 통하기에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송우식 씨 부부. 그리고 각계 청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베트남 결혼 13년차 유효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현수막 본 적 있으시죠? 네. 거리에 넘쳐나는 국제결혼 중매 현수막들. 게다가 그 표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의 통아시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자극적인 문구는 가라. 그리고 국제결혼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라. 그런데 우리 송우식 씨. 네. 최근에 그 현수막 때문에 아주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렇죠. 어떤 일이었나요? 그리고 친구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 현수막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100% 선사. 최악의 말은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바꿔드립니다.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무슨 상품도 아니고요. 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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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관리센터에 오신. 네.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로 찍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참. 문제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현수막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현수막들은 얼마나 걸려 있을까. 베트남 국제결혼 부부들과 함께 인근의 시청을 찾아가 봤다. 굉장히 많이. 지난 3주 동안 수거된 현수막만 약 250개. 3주 동안요? 저거 시청에서 단속을 하나 보죠. 이렇게나 많습니다. 농촌 도시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베트남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있고. 초혼, 재혼, 장애인, 경비, 호불증. 야,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게. 다 대부분 이런 문구가 써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구들로 해소만 미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걸어놨다가 월요일 날 자기가 해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보는데. 주말에 단속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규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요. 정보통신부에다가 소유자 인적 파악 요청해서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좀 이제 줄어들 건가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행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내용도 다양하네요. 단속에 빈틈을 노리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처벌이 약하다 보니 단속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그렇겠어요. 네. 이렇게 법망을 피해 성행하는 업체들과 걷어내고 또 걷어내도 또다시 걸리는 현수막들. 이것이 국제결혼 가정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데.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직접 현수막 붙어있는 곳으로 비를 뚫고 맞지 않습니까? 여성의 힘을 존중해 드려야 하는데 너무 존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죠. 멀리 이곳 땅에서 와가지고 더 못해주는 맘으로 인권까지 이렇게 흔드는 게 좀 미안하죠. 그렇죠. 드디어 현수막이 떼어지고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봤을 순간. 직접 수거를 하시는. 이렇게 저희 선으로 직접 뗐습니다. 너도 후련하시죠? 네. 제 한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게 오늘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떼어보니까 마음이 또 좀. 그러니까 저런 게 다 불겁게 시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저기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바로 지난달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국제 결혼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광고와 허위 과장 광고 중지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한 것. 청녀도 아니고 베트남 수천여. 뭐 이런 식의 문구라든가 아니면 연가 아니면 65세까지 간 100% 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성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굉장히 인종차별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베트남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한국 여성한테 그런 말을 적용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죠. 시민분들이 이런 광고의 실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서명으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결과를 모아서 지난 7월 10일에 국가인권이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을 내고 온 업체들은 어떻게 결혼을 추선하고 있을까. 해당 업체와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 혜택한 사람들이 혜택은 피부가 오려고 제일 같아요. 피부가 하얗고. 왜 도망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신고 깜짝돼서 와가지고. 그리고 말을 혜택으로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시골이고 70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정상적인 업체도 있지만. 좀 나쁜 마음을 갖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업체 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또 베트남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골 같은 데 현사막을 내걸고. 사람을 이제 서울 본사로 보냅니다. 네. 본사로 보내면. 그 본사에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또 베트남으로 가게 되는데. 단속을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을 또 베트남 사람한테 넘기고.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국제 결혼 업체들의 과장 광고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구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 결혼 중개 업체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김 씨. 하지만 결혼은 오래 가지 않았다. 6개월 전 부인이 집을 나간 것. 네. 와이프에 대한 신상 명세에서도 전혀 안 것도 없고. 네. 바로 거기서 가자마자 뭐 10분, 10분, 10분? 10분 정도에 그냥 골라 바로 나오니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상 명세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 업체에 이제 다시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나갔다고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그 업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니까. 그 글도 삭제해버리고 바로. 아. 결혼을 위해 김 씨가 만난 베트남 여성은 무려 50명. 그러나 마선에서부터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은 3일에 불과했다. 단 며칠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다. 너무 빠르네요.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결혼 중개업 법이. 이제 그 관리할,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인권침해적인 허위 과장 광고와 성사 위주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최근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아무런 관련 법규가 없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허가지로 변호자는 것. 지금 이 법안을 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된 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쯤이면 이 법안이 극정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어떤 현실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러한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 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의원 입법할 때 처벌 규정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조부인 아시아 이런 풍경과 국제결혼에 대한 높은 장벽을 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5 아시아인들이 모두 하나로 통하는 그날까지 통아시아는 계속됩니다. 정말 그 현수막에 담긴 게 어떤 문구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그 부끄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시선이 빨리 좀 바뀌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인식과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가을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가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고 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좀 많은 정보가 통해서 그런 내용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신부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쪽에서도 많이 좀 알아보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영화에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 다 멋지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착하고 신부분들한테 잘하고 그런 내용을 좋은 내용만 인터넷이나 광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주면 베트남 사람도 안 사람도 잘해준다.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베풀어야 하고 이해해야 해요. 그 말씀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시죠? 한국 사람 외국 사람도 똑같아요. 네. 남녀도 만나면 그리고 좋아하면 사랑하면 쾌우네요. 네. 그리고 저 지금 한국에서 살아는요. 네. 저 한국만 한국 룰이 그리고 한국 문화 지금도 열심히 배웠어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행복을 살고 싶어요. 네. 그럼요. 네. 두 분이 저렇게 서로 챙겨주면서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정말 누구보다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바로 베트남 하노이에 계신 친정 가족분들인데요. 저희가 행복한 생활을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인근에 위치한 하이저. 네. 작고 고즈넉한 이곳이 바로 응우엔티층의 고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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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응우엔티칭의 친구들인데요 멀리 딸을 시집보내고 적적하실 부모님을 위해 친구들은 자주 응우엔티칭의 친정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응우엔티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타난 그리운 얼굴 비록 만질 수 없는 화눈 속 얼굴이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반가움입니다 오늘눈의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어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사기 건강하시고 한국에 좀 한번 놀러 오시고 사장님이랑 장인, 장모님, 예쁜 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쁘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처형, 형님, 처제,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승민엄마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고맙다고 전합니다. 승까먼. 사위의 짧은 베트남 인사가 아버지는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어떻게 해양에서 이 avere 생각도 조금 막아 Si 준비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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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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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와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선물이 말이죠. 묵직합니까? 네. 묵직하고 예술 작품 같아요. 지금이. 손이 예쁜 상치가 않은데. 뭐가 불룩 솟아있는데요. 네. 조심해서. 자, 개봉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짜잔. 우와. 우와.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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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 않아요. 우리 술이랑 좋아요. 술이에요? 네. 과일주 같은데요? 네. 베트남. 네. 사위사랑. 네. 우리 술이랑 너무 좋아요. 그림 보니까 저 우리나라 복분자주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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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는 승민이 옷인가봐요. 네. 네. 되게 옷이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바지도 있어요. 바지도. 네. 네. 할머니 손장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못해서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국수 같아요. 베트남 국수. 네. 베트남 삼국수요. 네. 삼국수 우리 아들 좋아하네요. 저희도 좋아해요. 네. 여기 이건 바자인가 보죠? 네. 그 과자에 저 옛날에 베트남에서 저 판매 처음이에요. 아 이거요. 좋은 차량을 매줬던. 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네. 이걸 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옛날 생각나시겠네 정말. 내년 설에 베트남 다시 한번 갔다 오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네. 가족 항공권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한 300번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결혼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일단 결정을 했으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평생을 같이 한다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러브인 아시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